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0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인 귀농대학 졸업 및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. 안희정 지사와 졸업 입학생,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농업인 귀농대학 운영 경과보고와 졸업증서 수여, 우수 졸업생 시상, 졸업생 인사 및 입학생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안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들의 피와 땀이 밑바탕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농업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